어우, 예쁘네. 뭐야.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? 파란색. 분위기 약간 파란색.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, 이렇게. 붙을까? 올 여름을 강타한다. 근데 가을에 나와. 강타하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같아. 아, 그래? 그러니까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반쪽씩 이렇게 하는 거. 밑에 두 장은 약간 이렇게 돼야. 왜 난 사라져, 잠깐? 이렇게? 이렇게? 이거다! 그리고 이렇게? 네, 이거 맞아요.